민주당의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독교전력 측과의 만남도 불발이 돼서 민주당 안팎에서도 조심스럽게 왜 간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저희들 진행할게요. 거기에다가 연락했다고 합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나는 이미 했는데 우리 여기 와서 기다리게 하고 연락한다는 건 말 못해. 미트로 좀 오늘 제가 독교전력을 방문을 했습니다. 수차례에 걸쳐서 이번 면담을 요청을 했지만 독교전력이 여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별다리 중요한 사람들을 못 만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간 건데 본사를 파악 못해서 목적지를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. 독교전력 측은 당연히 사전 약속 없이 들어갈 수 없다. 결국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일본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도 불발이 돼서 빈손 방일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. 김용주 의원님, 또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미 예상된 일이죠. 사실은 아무도 안 만나줄 것으로 예상했고 다만 이제 후쿠시바에 가면 저도 옛날에 2000년 초기에는 이미 미국 핵 잠수함이 일본에 들어오는 것까지 감시하는 환경 감시단은 있어요. 핵 방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. 그런 시민단체들도 있고 또 실제로 양희원영 의원에 의하면 오랫동안 사실 일본 측 시민단체들하고는 협력과 논의를 해왔던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자충우돌하는 식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만남이 가능한 단체들 그리고 혹은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언론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좀 목적을 단출하게 해갔으면 좋지 않았겠냐. 그리고 또 하나는 양 간다면 그냥 급작스럽게 가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는. 그리고 또 여당이 야당의 이런 행태를 봤을 때 막 비난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마 만에 하나라도 일본 측이 방출수와 관련해서 한국의 그런 어떤 수산물 그런 것의 구입 여부 이런 것을 논의를 말하자면 야당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좀 포용적인 어떤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